오늘의 유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 유스를 진행하게 될 유진, 유미입니다. 저희는 이 채널은 유럽에서 살고 계신 분들과 공감하고 또 유럽에서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이곳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독일 베를린에서의 삶을 공유하고자 이 채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 영상 이후로 독일어 회화, 독일 재료로 한국 요리 만드는 방법, 독일 매장 하울, 여러 음식이나 술 리뷰, 독일 고등학교 생활, 대학생활, 직장생활, 고양이, 맛집, 힙합, 바 등 재밌고 신선한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저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누구시죠? 네 저는 독일에서 기해공학과를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한 후에 지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백수입니다. 저는 독일의 산지는 지금 7년 3개월 정도가 됐고 처음 오자마자 저희 고양이 두 마리를 일단 입양을 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제 동생을 한국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양이 두 마리랑 제 동생과 함께 베를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양이라든지 아니면 공대 생활, 대학 생활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올라가려는 2학년으로 올라가려는 그 차이나에 독일로 유학을 와서 지금 베를린에서 유학 중인지 한 3년하고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제가 어학 때문에 아직까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입니다. 여러분 박수! 아니게 정말 박수를 칠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 드디어 졸업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저는 베를린에 있는 항공대학교에서 파일럿 과정을 가입을 계획입니다. 저희 영상에 방구장 게스트 한 분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분은 저희 채널에 독일한 선생님을 맡게 되실 다니엘 씨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죠? 저기서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교수님. 지금 BWL에서 stud히는 BWL에서 stud히는 베를린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미와 유지의 영상이 많이 즐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소개를 하는 거겠죠? 이 영상을 아마 독일 분들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한번 저희 아까 했던 간단한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독일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독일에서 기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독일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7년과 3년간 일을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인한 첫눈에 도착했고 제가 있는 두 개의 재생을 도착했고 마다시아의 아름다시아의 하겠다고 하며 그리고 저는 2 개의 재생을 가고 있는 거를 가고 있는 거고요 혹시 고려나 문화가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유진. 10. 학교에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간 yaş하는 학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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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 시작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번에는 제대로 된 첫 번째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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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